오늘은 저의 책인 공부 호르몬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은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 있죠. 세로토닌은 몰입하게 하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공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하는 호르몬이며, 도파민은 학습에 대해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잘 분비되게 하는 원칙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느낄 때 몰입도가 높아지고 공부를 자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공부했는데 또다시 금방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새롭다.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빙에 학습 기업 곡선이 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면 그 기억은 상당기간 지속이 되거나 평생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한 시간 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헐터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기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우리의 뇌는 더욱더 지찍이 만족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몇 시간 동안 쭉 하는 것보다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간격으로 공부의 과목을 바꿔가면서 내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공부호르몬이 깨어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부호르몬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할 때 우리의 뇌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중지훈린인데요. 하루에 시간이 날 때 3분만 투자를 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머리 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을 하십시오. 머리 속에 생각이 비어집니다. 이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생각중지훈련은 우리 머릿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무한 재생되는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잘라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우리가 이 호흡 자체는 우리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렇게 수면모호흡증이라든지 코골이라든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더불어서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적인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지만, 코로 숨 쉬게 되면 코털과 부비동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상단수가 막아져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건강법 중에 하나답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부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시간 후에 한 번 더 보자.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내 직적인 자극을 주자. 생각중지훈련과 코업을 통해서 내 휴식을 주자. 공부 호르몬, 공부는 어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